미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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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미루야. 오, 미루 당장에 꺼져야 되는 이유가 생겼다. 미루, 아니 미루 좋아. 나 진짜 잘 써먹었어요.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전에는. 근데 왜 갑자기 방송빠를 못 봤는지. 라키 뛰치. 나바스 슛.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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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또 뺏어, 또 뺏어, 또 뺏어, 또 뺏어. 아쿠냐, 왼발 슛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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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거지. 잠깐만, 이스코 토을 놔보자. 이스코 시프트. 그럼 네가 일로 와야 돼. 그래, 이스코 시프트를 해봅시다. 현재 피파 온라인에서 이 이스코의 플레이 스타일이 장점이 없어. 뾱도 안좋고. 어? 이스코다. 이스코! 과연 피파가 버렸을까요? 이스코! 아직 안 버렸다. 나이스! 어? 이스코 시프드 좋을지도? 피파가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 남자 이스코. 오! 이스코 왜 갑자기 좋지? 밑으로 내려와서 펼쳐주는 플레이가 너무 좋은데? 어? 폴스 나인형 하긴 원래도 그렇긴 했어 살짝. 어? 이스코 로 어그로 끌면 벤제마랑 호날두가 이제 공격적이고 그랬었지. 레알에서도. 괜히 챔스 결승에서 써먹은 게 아니라니까? 헤헤헤헤헤헤 이스코 헤딩! 하지마 이스코. 아 이스코 헤딩은 하러 또 왔네. 어? 야아! 이야아아! 나이스! 밑에! 알레한드로 고메스 오른발 슛! 아 깔끔! 깔끔 깔끔 그냥 미쳤습니다. 오! 손흥민이 됐는데? 갑자기 왼쪽 윙해서? 칼로스 걔는 어디 갔죠? 이스코 왜 이렇게 좋아? 이스코 미쳤다 라벨라도 미쳤고 이스코 이스코 슛도 가능할까요? 안되네요 슛은 슛은 안되겠어요 오 라벨라 안녕 라벨라 이스코 얘네들이 진짜 뭔가 갑자기 이스코 한번 슛 해볼래? 씨발 예이라이 씨발 진짜 슛을 이스코 어? 알보 슛 와 차둘이 그냥 서서 막아버리네 오 또 막아 막는건 또 막아요 똑같아 똑같아 나이스 아쿠냐 왼발 슛 이스코 이스코 왼발 슛 야하 역시 세비야 메시 10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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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둘이 따라온다 차둘이 따라온다 차둘이 따라온다 오 이스코 아 이스코라 슛을 못하겠어 오 왜 여기있어 오 오 오 하하하하 아 아 이분 뭐 수비가 7백이야? 아쿠냐 왼발을 하려 했는데 이쁜이 깎고 있네 아 아 씻 슛 아 아우 이분 아주 든든 튼튼해 우와 터치 저렇게 쓰나보다 방금 봤음 오 샛 그리고 역습이 괜찮아 피구의 개드스에 에우제비우야 또 와 에우제비 헤딩 따네 저기서 와 헤딩을 따네 에우제비 개쩐다 역시 세븐 백을 뚫으려면 중거리지 아 근데 오 뭐야 하하하하 이게 왜 들어가 하하하하 오 뚫렸다 그렇지 이렇게 옵사 트랩을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블로 뚫으면 되거든요 아 이분 키퍼를 움직이네 이분 키퍼 컨트롤이 예술이네요 이스코 이스코 오어여오ㅋㅋㅋㅋ plural Want.라킹 티치 딜레이니?? 딜레이니는 슛 안 좋겠지? 아쿠냐는 좋지 깔끔 안막으면 중걸이지 날고 아쿠냐 딜레이니 이스코 아까는 우연이었구나 오늘 승률 좋아? 세비야 이거 이상하게 골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또 뭔가 승리니까 괜찮습니다 응? 이거 줄까? 아 중거리는 에반데 슛이 약해서 슛초코치를 근데 슛이 약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아? 나는 뭔가 슛이 약해? 그러면 넣으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페널티 박스 슈팅 향상 낮은 슛 슈팅 향상 티키타카 자 이스코 슛코치 달아줬으니까 병신 이 사람 이 사람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스코한테 중거리 먹혀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이스코 어딨어 근데 아 이스코 찾다가 키포 들어가버렸네 아 여긴데 이스코 새끼 도움이 되는 날이 없어요 라멜라 야 라멜라 진짜 좋다 가자 이스코 이스코 슛 기회가 이번에 많이 나온다? 근데 못 넣네 이스코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맞아 감차하면 상대 품속으로 들어가요 아주 대단한 친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알레한드로 고메스 퍼펙 아쿠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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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